팬들과 함께하는 공룡 집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팬들과 우리 공룡들과 이행상각으로 먼저 결승전을 통과하는 우승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데요 자 단디, 단디 조금 압서를 받고요 세리가 조금 압서를 받고요 단디 세리, 단디 세리 세리가 조금 압서를 받습니다 크롤이 나아졌어요 세리가, 세리가, 세리가 우승합니다 오늘의 우승자 세안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웃음을 맞춰주신 분들께서는 추첨을 통해서 NC 다이언스 유니폼 응원법 로고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을 맞춰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드립니다 끝이